어디 어디 어이구 그거야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 빵 만들어 놓은거 지금 먹고 밥 먹구요 네 뭐 들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 맛있지 이거 자 맛있대 이거 아 맛있대 할머니가 막 밥이랑 넣어서 촉촉하지 이거 이게 뭐냐 이속이 뭐 들었어 이거 어 구슬을 누가 넣어줬어 누가 엄마가 엄마가 넣어줬구나 빵빵 하고 뭐 호두과자 바르지 똑같은 호두과자 아니지 거기다가 니가 좋아하는 양파랑 그 시금치랑 다 넣어줬거든 음 그거는 밥을 넣은 거야 맛있지 어디 봐봐 다시 어 어이구 저기 가서 손 하자 손 손 그림자 어서 와 그래 나가서 손 올려봐 여기 햇볕에 어서와 우리 여기 오자 여기 타이리까 손 올려봐 손 아이고 안녕하세요 올려 더 더 올려 바짝 올려야지 더 더 올려 아이고 이거 아 키가 안 닿네 할머니가 뭐 갖고 올까 키가 안 닿을 거고 어 뭐를 하는데 키가 닿을까 아이 할머니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자 이렇게 할머니가 오자 자 자 해 해봐 아이 빠이빠이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키가 아직 안 닿아 니가 빠이 예 빠이입니다 해 넘어가고 어 어 저기서 하면 되겠다 어둠 더 비니 여기서 하면 돼 구 여기서 빠이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 목을 구주여 나와 함께 캡소서 네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이덕피 할아버지가 아니야 에치 한 거 같이 어 어 에쳐 goes therom 할아버스 Ring 하 apprentices 하부지가 그랬지 하부지 왜 한 거 같소 아 너 엣지 하셨자 음 1 4 친구 후 대신 아 저기야 그거 뭐냐â 꽉꽉 씹어 호도야? 호도가 부드러울텐데 괜찮아 괜찮아 뭔데? 호도인가 보다 괜찮아 할머니가 호도를 너무 많이 넣었나? 하나씩 넣었는데 괜찮아 꽉꽉 씹어 호도 넣지 말아야겠구나 알았어 이번까지만 먹어 다 호도 하나씩 넣었지 호도가 자라고 아이고 예뻐 계란